유튜브에 대한 영상은? 유튜브에 대한 영상은? 유튜브에 대한 영상은? 유튜브에 대한 영상은? 구독과 좋아요! 유튜브에 대한 영상은? 약간 몰래카메라 하나요? 몰래카메라!! 아아 몰래카메라!! 이거 불법 아닙니까? 어 잠깐! 카메라 나랑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? 안지! 다이아? 다이아라는거지? 셀카를 찍고 계시죠? 브이로그 중이십니다. 유튜브 하신가봐요. 마법사 모자를 썼는데요? 지금 방송을 하고 있나봐요.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들은 거의 다 이쁜거 같아요. 남자의 구애가 펼쳐지는거 같죠? 어 잠깐! 카메라 나랑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? 약간 몰래카메라 하나요? 몰래카메라! 아아 몰래카메라! 이거 불법 아닙니까? 이건? 안 돼줘! 여기는 이런거 하면은 깜빡 안가나요? 쳐다보죠. 역시 익숙한 다른척! 다른짓하는 척! 지금 하고 계세요. 근데 목소리가 되게 살살 녹는다. 약간 세레나게 느낌이죠. 무슨 이 기분좋은 음색이? 아 이거 이거 인도네시아가서 몇번 들은거 같아요. 또 여자분 보니까 또 찍고 계시죠? 이거 불법 아닙니까? 이거 몰카에 걸리는거 같은데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되게 드라마 같네요 다 나도 잘해줄거 같아요. 이런 미모의 여자친구면 잘해줄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. 와 그래도 기꺼이 와 이렇게 많나? 그니까 그녀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같은데 근데 발음이 되게 알아듣기 싫어요. 와 노래 진짜 잘하네. 목소리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. 아 디아 디아 디아가 다이아 같아요. 다이아 이름이 있잖아요. K-POP 그룹 이름 디아란 뜻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나오네요. 오 노래 잘하십니다. 시원하게 너무 맛있네요. 아 노래 좋네 크으 노래 좋네 야 이 여자 생긴거보다 진짜 로매틱하네 와 심지어 정말 본데 이뻐 담배에 담배 안 보여요 지금 이 여자 담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담배에 안 보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우리나라 연애인이랑 비슷한거 같은데 여자분 왜 말이 없지 실력파 가수네요 실력파 가수네요 어 근데 남자가 바뀌었어 가족이 생겼는데 왜 남자가 얘네도 애가 있어? 이 상황은 뭐죠? 뭐지 이 결말은? 약간 순간적인 그런 분류? 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네 뮤직비디오 되게 잘 봤습니다 그 모자 쓰신 남자분이 가수분이시고 사실 가수라기보단 약간 블로그 아닌가 그래서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고 계시다가 예쁜 여자분 나오니까 얼른 여자분한테 사진도 찍고 하는 몰카쟁이인데 네 노래 되게 잘 하시네요 그리고 어 근데 이 남자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성적으로 노래 잘 부르고 노래 듣는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뮤비 내용은 약간 맨 마지막에 너무 큰 반전이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 그쵸 딱바로 나이가 많았긴 하네요 피아 운뚝 피아 이게 계속 꿈에서도 꿈에서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짱짱맨 만탑솔 만탑솔 대박 이번 영상은 너무 좋더라구요 자고 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